학교가 어느날 카타로 에스하면 1보상 하면 다 뺄신대 에스는 안 될거야 네 두룩은 모르겠는데 에스는 모르겠어 에스는 너무 어려워 언니 이번에 면덤 나왔어? 다 안깔려 나 진짜 안 봐 그래, 그래, 그래. 그럼 자마자 볼 거? 네, 돌려주지 마. 돌려주지 마. 자마자 볼 거? 한 번 더 돌려. 집중하자. 제발. 잘. 숨죽이네. 이걸 어떻게 컵백으로 넣은 거 봐. 그러게 말이에요. 판단 너무 좋다, 근데. 아, 그거도 좀 안 뺏기도 하지 않았어. 까비. 1, 9, 4가 어떻게든 빼보려고 딱 흘려 치고 피펜 주면 개축. 개축, 개축. 나 피펜 준대, 개축. 개축. 이거 진짜 너무 잘한다. 우와. 와, 어떻게 했나? 뭐야? 개기야, 하겠네. 어? S 나올 거 같은데. 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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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. 오, 뭐야? 진짜로. 9, 6, 3, 4가 왔어. 개장하네 진짜 미쳤다. 9, 5는 나왔다, 일단. 9, 6, 5 나와. 일단 9, 5 나왔어. 9, 5? S 아니야? S 아니야? S 아니야? 아, 9, 6, 4. 그래도 기괭했네. 나 9, 5 할 때 잘했다. 아, 잘했다, 이. 1도 안 깔았으면 9, 5 나왔어. 1도 안 깔았으면 9, 5 나왔어. 1도 안 깔았으면 9, 5 나왔어. 맞아. 와, 와시. 9, 6, 5 나왔어. 역시 젊은 게 좋다. 아, 유수정 님. 역시 젊은 게 좋다. 저랑 안 해봐요. 나 핸드폰 배우는 못 해? 보통 상상이 안 가는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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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